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기초율 문제죠 2과목 한번 풀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2차 실무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나 1차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특성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선에서 바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죠 정답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석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라는 거 바로 그냥 보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하위 개념 중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작업활동으로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것은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2020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새로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더라고요 요것도 일단 정답 찾아보시면은 2번인데 뭐 과제가 가장 작은 단위이다 해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조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문제에 나온 것처럼 가장 작은 단위가 어느 정도이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 스트레스 관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에서 조금 가끔씩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고 있는 문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원들이 창고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고객 대기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자 A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게 B라는 문제 대안이 있죠 대안책이 있네요 대안을 도입함으로써 A 스트레스가 줄게 되었거나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인거죠 자 요게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여기는 한번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일단은 4번입니다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원인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출처 출처가 뭐냐 그 출처를 알아내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출처지향적인 관리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응지향적 관리 전략 볼게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의 반응을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받잖아요 나의 멘탈을 바꾼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내, 나의 시각과 내 태도로 바꾸면은 그게 다 다르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받던 스트레스들을 내가 안 받기 위해서는 나의 멘탈,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꾼다 뭐 이런 것들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스트레스 훈련이나 멘탈 훈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중후지향적 관리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이미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공황이 올 수도 있고 대행립피증이 올 수도 있고 광장공포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결과물들이 왔을 때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증후지향적 관리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증후지향적 관리 전략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가지향적 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내용이 따로 많이 나왔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의 진로 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택기로 나누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끝났죠 성탐, 파악, 유수의 화면은 당연히 슈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는 25번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가 측정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별을 한 한 개 정도 줘볼게요 1차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자 일반 직업 적성 검사 얘기하는 게 저는 뭐 가츠비라고 부릅니다 가츠비죠? 가츠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하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성판단력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형태지각력, 공간판단력, 그리고 언어능력 있죠? 여기 플러스해서 이제 지능능력이라던가 수리능력, 그리고 사무지각능력 그리고 공간적성, 공간판단력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운동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운동반응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손가락의 재치, 뭐 이런 손가락이 유연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한다 그리고 손의 재치까지 본다 그래서 갑자기 오 다른 문제를 푸는데 어 가츠비에 대한 내용이네 라고 했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왜 나와? 손가락을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게 특이하게 넣어 손가락의 재치도 확인을 한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뭐 물론 정보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개인의 가치나 흥미 적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죠 정답이 안 될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주로 성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은 영향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 있었던 경험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볼게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경에 영향은 관련이 없다 이게 또 틀린 내용이죠 어렸을 때 성장 배경 경험은 1차적으로 가족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일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 읽어보셔도 느낌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이거 별표 2개 2차 실물러스 2차 실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은 고르는 거죠 일단은 정답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죠 이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 방법 중 지금 문제에 나왔었던 관찰법이나 면접법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최초 분석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최초 분석법 2차 실무 때 최초 분석법 중 뭐 3가지 4가지 이상 쓰시고 쓰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멀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법이죠 실제 업무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적인 집중을 요하는 직무는 부적합하다 요 두 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면접법 볼게요 직무 분석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플러스 전 문제에서 면접의 목적을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여기 기억나면 쓰시고요 아니면은 요것만 쓰셔도 됩니다 제가 많이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지금 자 세 번째 설문조사법 저렴한 비용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비용이 낮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예용 요런 내용만 설문조사법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작업일지법 작업자마다 작성의 차이가 있어요 작업자가 작성일지를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자마다 작성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단점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사건 기록법 보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중요합니다 2차 실무에서 중요사건 기록법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표준화된 질문지를 직무 담당자가 체크한다 뭐 이거라도 쓰시면 그래도 다행인데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사건이나 행동 중심으로 직무를 쓰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행동들을 밝히고 추론하는 때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사건 기록법이다 다만 단점이 나오죠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계획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작업일지법과 단점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담아주시고요 직무 분석 방법 중에 최초 분석법이라 불리는 거는 관찰, 면접, 설문, 작업, 중요사건 이렇게 있다 관면설작중 자 관면설작중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1차에서 좀 빈번히 나오는 문제예요 스트레스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좀 자주 나오죠 자 한번 정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난다 자 이건 옳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심지어 아드레날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 또 아드레날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코티졸 스트레스는 코티졸이 분비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 상관관계 사실은 4번이 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드레날린과 박동 빨라지고 이런 스트레스 생겼을 때 그런 느낌과 코티졸 이것만 외워두시면 스트레스 문제는 아마 계속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2차 실무도 연결되는 친구죠 자 로의 직업 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이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4번 6가지 수준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정교화, 책임, 보수, 훈련의 정도를 묘사하면 수준 1이 가장 낮고 수준 6이 가장 높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보시면 일단 내용이 여러가지가 틀렸습니다 일단 수준 1이 가장 높죠 높고 수준 6이 가장 수준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살펴볼 거냐 8가지 장, 6가지 수준 여기 나오는 내용들 있죠 그리고 로 하면 나오는 2차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의 욕부 이론에 따른 5가지 가정 가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2차 실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볼게요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발달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마단 다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발달 정도와 발달 통로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두 번째 가정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흥미나 태도 같은 변인들 변하는 거죠 전화할 수가 없는 거죠 변인들은 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행이 결정된다 즉 무슨 말이냐 변인들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흥미를 결정하는 건 심리적 에너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 개인의 욕구 만족 강도는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요거는 문항 그대로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다섯 가지 가정 머릿속에 꼭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로우 M.O.R.S 라고 하죠 미네소타 직업 청가평도를 바탕으로 나눈 8가지 직업 분류와 6가지의 수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8가지 직업 분류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서비스, 비즈니스, 단체적, 단체직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기술직, 그리고 옥외활동, 일반 문화적, 예능직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를 나눴고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는 눈으로 보시면서 익히셔도 되고요 여섯 가지 수준 보겠습니다 자 1, 1이 가장 높아요 고급, 박사수준 정책을 만듭니다 2, 중급, 석사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을 해석을 하죠 그리고 3, 준전문관리입니다 자 정책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일에 있어서 정책이 회사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 정책을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숙련 갑니다 4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경력직이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반숙련은 뭐 경험이 있으면 좋다 뭐 이 정도 이런 느낌 그리고 비숙련은 단순 반복적인 노동 경험이 필요 없다 와서 빨리 배우고 빨리 일해라 이런 느낌으로 로우가 나눴다라는 6가지 수준에 대한 개념과 쓰실 수 있게 한번 연습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 통계치 중 명명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 자 요거는 사실 뭐 2차에서까지 나올 내용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제대로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1번 중앙치라고 되어 있는데 척도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명 척도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명명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간 척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비율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만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돼요 명명 척도에서는 일단은 최빈치 최빈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서열 척도에서는 최빈치 플러스 중앙치가 되어 있고요 등간 척도에서는 최빈치 플러스 중앙치 플러스 평균치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비율, 비율 척도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내려갈수록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평균은 뭐고 최빈치는 뭐고 주황치는 뭐고 표준 편차는 뭐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숫자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2, 3, 4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평균을 찾아볼게요 평균은 이 값을 나누는 거죠 평균은 그래서 5.4가 됩니다 이 값을 다 더하고 5개 숫자 했으니까 5로 나누면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최빈치 최빈치는 여기서 가장 많은 숫자가 뭐죠? 자 2죠 2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앙치가 사실은 평균의 개념인데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치는 이 숫자의 가운데 위치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2는 1과 2과 3과 4가 있죠 그럼 중앙치는 2가 아니면 3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2가 2이기 때문에 중앙치를 2로 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다 라는 거고요 제가 무슨 물론 말씀드리는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느낌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편차 볼게요 표준편차는 평균에서 차이 나는 정도인 거죠 자 평균이 5.4였으니까 1로 만일에 1의 표준편차를 보겠다 하면은 5.4 빼기 1이니까 4.4가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숫자에 대한 이해만 해주시면은 뭐 1차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 내용만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았고요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이니까 정답 바로 찾아볼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만일에 안면 타당도가 아니라 내용 타당도 여기서 내용이라고 들어갔으면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안면 타당도가 맞는 내용이 되려면은 비전문가가 돼야 돼요 비전문가 왜냐 안면 타당도는 일단 수검자가 하는 겁니다 그 검사를 받는 사람이 수검자죠 수검자가 문항이 얼마나 타당한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검자가 당연히 비전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근데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실무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타당도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좀 더 유의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타당도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중요한 게 전문가가 각 내용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요 그 내용 타당도 중에 안면 타당도가 있는데 안면 타당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검자 비전문가죠 비전문가가 검사가 타당해 보였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의 차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구성 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닌데 내용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구성 타당도는 개발한 검사와 기존 이론이나 검사 사이의 반영도를 본다 라는 건데 요거는 밑에 있는 두 개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수렴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검사 새롭게 만든 검사죠 만든 검사를 기존 검사와 비교를 해서 상관 개수를 보는 겁니다 요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거랑 어느 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 요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의 상관 개수가 높다 라고 얘기를 하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변별 타당도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검사를 만들었는데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와 상관 개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하루에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측정하는 검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검사랑 그 검사를 비교를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사를 하는 검사와 비교를 해본다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검사하는 검사 측정하는 검사와 이번에 만든 새로운 검사의 상관 개수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 변별 타당도의 상관 개수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겠죠 전혀 다른 특성의 검사니까 요거는 조금 차분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혀 다른 검사와 비교를 해서 상관 개수를 보는 것은 변별 타당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구성 타당도는 비중이 아직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당도 내용입니다 준거 타당도예요 준거라는 거는 일단 쉽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거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기준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준거 타당도란 해당 검사의 점수가 같은 영역의 준거 기준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있는지 본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 자 좀 더 쉽게 일단은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예언 타당도란 뭐냐 검사 실시 후 기준을 측정해서 두 점수의 상관 관계를 측정한다 자 아직도 말이 좀 들이뭉실하죠 자 동시상도 볼게요 정해진 시점에 검사와 준거 기준을 동시에 측정한 후 두 점수의 상관 개수를 측정한다 자 요 느낌 요거는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되겠지만 일단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좀 더 좋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만일에 인사고가 인사 발령을 낼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컴퓨터 작업을 좀 잘하는 친구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에 대한 흥미나 적성이 맞는 검사를 실시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아 예 이 A라는 애는 컴퓨터 정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맡기려고 하는 일과 얘가 얼마나 잘 맞을까 를 비교를 해보는 게 준거 타당도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느낌을 잡으시려면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발이나 인사 배치 등 인사 관리에 의한 결정에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업무를 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준거 타당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A라는 애가 B의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준거 타당도다 라는 거죠 이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까지 2차 실무에서 제시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적용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이거 굉장히 아 이런 거 다 외워되라고 넘길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2차 실무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누가 만들었는지 봐야겠죠 얘가 바로 데이비드와 로키스트 데이비드와 로키스트는 아시잖아요 그죠? 데이비드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용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검사 도구 종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3가지가 있죠 총 3가지 3가지 그래서 3가지 뭐냐 MIQ MIQ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JDQ JQ 만드셨고 MSQ를 만들었어요 자 공통점이 있죠 다 뒤에 Q가 들어가죠 자 일단은 요거라도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3가지 머릿속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경험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본다 라는 거 맥락주의는 구성주의와 구성주의에서 시발되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홀랜드의 어떤 직업환경에 관한 설명인가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나오던 내용이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라는 거를 듣고 거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자 일단은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정답은 3번 현실적 환경 R형에 해당을 하죠 자 일단은 내용 볼게요 노동자, 노동, 농부, 트럭, 운전수, 목수, 중장비, 운전 등 근육을 이용하는 직업 이런 힌트가 하나 있고 자 즐기며 공격적이고 라는 힌트가 두 또 있네요 운동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요 내용들 핵심 단어만 일단은 눈에 들어왔으면은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유형들 한번 같이 알아봐야겠죠 샌드 6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각형 모델이라고도 하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현실적 현실형 유형 R이죠 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볼게요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고집이 있고 단순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계 조작을 주로 하고 신체적인 기술에 흥미를 가진다 자 활동적이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하지만 단점이 또 있어요 사교적이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보인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만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직업들이 나오냐 기술자 정비사 엔지니어 농부 목수 등 이렇게 활동적이고 기계 조작을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직업도 그와 비슷하게 나오는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탐구적 탐구형 유형 I죠 자 I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것들의 흥미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직업은 과학자나 생물학자 물리학자 의사 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탐구적 유형이다 라고 이해하듯이 책 보듯이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예술적 예술형 유형이다 A 아트죠 표현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하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여기서 또 추가로 모호함이나 약간 자유분방하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체계적이거나 활동적인 것에는 관심이 조금 적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마찬가지로 직업은 예술가나 작곡가 작가 배우 디자이너 등으로 선택이 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번째는 사회적 사회형 유형 S 소셜이죠 S가 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뛰어납니다 친절하고요 이외심이 깊고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봉사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타인을 돕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도구나 기계를 다루는 조직된 활동에는 흥미가 영없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간호사, 교사가 있는데 추가로 바텐더도 사회형의 융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겠죠 그럼 추가로 또 소믈리에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진치적, 진치형, 유형, 이이죠 자 이는 어떤 게 있냐 지배적이고, 동설적이고, 지도적이고, 설득적이다 그리고 경쟁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향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직의 이익과 권위의 흥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관찰하는 것과 상징적인,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체계적인 활동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직업은 사업가나 경영인, 판사, 판매원, 연출가 등이 포합이 된다 자 연출가가 여기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죠 관습적, 관습형입니다 C 정확하고 조심성이 있고, 세밀한 걸 좋아하고, 계획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환경을 좋아하죠 딱 정해져 있는 틀, 그런 걸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서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료 정리에 흥미를 가진다 정말 저는 절대 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좀 신기하네요 자 이런 분들은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사서 등으로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라고 이렇게 해서 육각형 모델에 있는 총 여섯 가지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관계도를 조금 봐야 돼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치형, 관습형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가까울수록 비슷한 성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칸이면 비슷하다 두 칸이면 어느 정도 관계는 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관계도가 아예 없다 즉, 마주보고 있는 유형끼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성향이 안 맞는다 라고 보셔도 된다 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육각형 모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2차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관성 유형 간의 일관성을 뜻하면 공통점과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별성이 있어요 특정 유형의 점수가 뚜렷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R 유형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면 변별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6개 유형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럴 경우는 변별성이 낮다 라고 본다 라는 거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요 정체성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개인의 목표 내 목표나 흥미 재능에 대한 모습이나 계획이 있겠죠 이게 나와 맞을 경우 명확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내 정체성이 그리고 환경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몸을 담고 있는 조직에서의 업무나 일 목표 그리고 보상에 따라서 명확해집니다 나와 이 조직이 얼마만큼 맞는지에 따라서 환경적 정체성이 명확한지 아닌지 나눠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일치성까지 보시면은 개인의 흥미와 조직 혹은 속하고자 하는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조직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 조직 사이에서 유형의 일치 정도입니다 나는 뭐 알유형인데 이 조직에서는 C형을 원해요 그러면은 일치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거리적으로 본 것이 계측성입니다 아까 보셨던 육각형 모델에서의 유형 간의 거리가 곧 관계이다 즉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멀리 떨어질수록 관계 계측성이 낮은 거죠 가까이 있을수록 계측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큼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써보시는 연습까지 완벽하게 해 두셔야 된다 라는 거 한번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불어 볼게요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얻은 두 검사 점수의 상관 개수를 의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말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검사를 똑같은 사람들한테 간격을 두고 두 번 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정답 먼저 한번 바로 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검사 재검사 이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검사를 시기만 나눠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간혹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의 종류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검사 재검사죠 같은 검사를 다른 시기에 나눠서 보고 상관 개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사 도구의 신뢰도 검사 도구가 잘 되어 있냐 그리고 시기를 잘 나눠서 봤냐 라는게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형 검사가 있어요 첫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동형의 검사 비슷한 검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내용이나 동형 문항 형식이 잘 되어 있는지 중요하겠죠 자 반분 검사입니다 말 느낌 그대로 반으로 나누는 거죠 한 검사를 반으로 나눠서 상관 개수를 이용해서 일치성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나누는 a와 b가 비슷한지 얼마나 비슷한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사를 어떻게 반으로 나누는지 그 방식이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문항 내적 일관성 검사를 구성하는 두 부분 검사 간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요거는 일관성 일관적인지 아닌지만 본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의 종류 개념 한번 잡아 두시고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경력 진단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정답 먼저 찾아봐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경력태도검사 CBI는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자 요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인직업상황검사라고 있죠 4번의 내용은 MVS 개인직업상황검사에 해당을 합니다 자 또 위에 내용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개인직업상황검사는 직업적 정체성 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내용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경력태도검사라고 했는데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여기서부터 벌써 어 태도화라는거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 라고 되어있죠 자 3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자 37번 다음은 질적 측정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요거 앞서서 설명을 또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1차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나올 때 질적이란 단어가 빠지고 그냥 측정도구 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답 바로 한번 볼까요 정답은 3번이죠 자 가족치료 가족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선조들 가족들 얘기 나왔으면 무조건 제노 제노가 유전자라는 영어 단어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보시면 되고 질적 측정도구 네 가지는 아 요 네 가지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앞서서 한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네요 자 요 내용 가지고 그럼 머릿속에 한번 확실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측정도구의 네 가지 종류는 자재 역화죠 자재 역화 자 먼저 제노그램 여기 출제됐었던 내용이죠 가족치료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 그리고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성에 대해서 그려본다 도표를 만들어 본다 라는 게 일단 제노그램 내용이고요 자기효능감 볼게요 어떤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셀프 평가죠 내가 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효능감이고요 제노그램 설명 위에 나와 있고요 역할놀이 주어진 역할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역할을 해보거나 어떤 상황을 주어주는 거죠 플러스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고 역할을 해보는 것으로 이해도를 성적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카드 분류 카드 분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흥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 카드 분류 이런 내용 나왔을 때도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보시고 내용 한번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진로선택 영향에 미치지 미치는 요인이네요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은 요거는 직업상담사의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ㄱ, ㄴ, ㄷ, ㄹ, ㄹ 다 포함되는 거를 정답으로 했을 때 맞추실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푸시면 안 되겠지만 정말 모르겠을 때는 뭐 찍어야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다 맞는 내용인데 이 네 가지 암기 필수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유전적 요인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환경 조건과 사건이 진로 선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누가 말한 크롬볼츠가 말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 내용 2차 실무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사회학습 1호에서 진로 선택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 유환학과 야 유환이라는 대학교에 유환학과가 있나 보네요 유환학과가 있다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 타고난 특징이나 특성 바꿀 수 없는 거죠 인종이나 성별 지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경 조건과 사건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학습 경험은 비슷합니다 과거에 학습한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이 현재 미래 직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학습 경험이고요 네 번째 과죠 과제 접근 기술 개인이 환경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경향 과제 접근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진로 선택에 영향이 있다 라고 크롬벌츠가 봤다 라는 거 유환학과다 라고 머릿속에 꼭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셀리 셀리에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셀리 제시한 스트레스 반응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야라는 것은 이것도 1차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조건 넣어주시면 됩니다 경고저항 소진이죠 경조소 자 경고저항 소진이다 셀리 뭐 나왔다 하면은 경고저항 소진부터 떠올리시면 1차에서 바로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40번입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자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네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자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내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전 그리고 직무 순환이 있고요 그리고 조기 발탁제가 있습니다 조기 발탁제 자 그리고 심리검사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경력개발하는데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 후견인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후견인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된다 자 요 일단은 제가 써드린 이 내용들이 1차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보면은 2번이 되겠죠 직무 확충이나 확대 이제 재분류는 경력개발과는 상관이 없다 자 직무 순환을 시킴으로써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는 경력개발 훈련 개발을 한다라는 느낌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지금까지 1과목 2과목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3과목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1과목과 2과목 있는 내용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다 필기를 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